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되게 맛있어요 패스츄리 따뜻해 이런 식감이에요 오늘 정말 맛있게 먹네요 와우 고소하면서도 보고 싶어서 이거 좀 더 즐겨먹으면 좋네요 초코 승끼리 초코 승끼리 볶음밥 다ially 초코 치킨 네이버거 미니토 소스 꼬리 배불리 보면 마귀 음료수는 계란에 비쥬얼한 맛 그리고.. 김치! 제이홉! 김치! 너무 맛있어요 이 식당도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서 우린 맛있게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었을 때 많이 먹으니까